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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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 형한테 할 말 있어 뭔데? 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맞아? 너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솔직하게 말해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제발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언제까지 거짓말하면서 차별할건데 아버지는 우리 둘 다 사랑하셔 거짓말하지마 아버지가 사주신 선글라스 이거 형 것만 정품이잖아 아 그래요? 자외선 차단이 하나도 안돼 띄서 샀길래 이 아빠 아빠 미안해 출생의 비밀을 밝혀주는 럭셔리 정품이 갖고 싶다면 LDF, Overset, Shipping 패션부터 뷰티, 헬스, 악세사리까지 지금 가장 핫한 K를 만나다 Meet the K 아이템 롯데 듀티프리 롯데 면세점이니까 100% 정품에 올거야 안녕하십시오 롯데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